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승차 구매점,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해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 제주도는 최근 차를 탄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등 승차 구매점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,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승차 구매점에 대해 교통유발 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제주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도의회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.